032-6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LG유플러스입니다. LG유플러스, 은, 은 모바일과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슈머 사업과 기업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LG 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을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함. 2022년 2분기 모바일 누적 가입자 수는 약 1897만 명임.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음. 무선 서비스 점유율은 2021년 말 24.7%에서 2022년 상반기 25.2%로 뛰었음.ar.b.아어. 프로야구, 클라우드 게임 등 5g 콘텐츠를 강화 중이며 idc 신규센터 구축을 추진 중임. 기업 개요 대시 이동통신 사업과 전화 및 tps, ibiz, idc, 회선임대 및 솔루션 등의 사업을 영위. 컨버전스에 최적화된 유무선 통합 서비스 제공 대시 주요 종속기업으로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와 mbno 사업을 영위하는 주. 미디어로그와 유선 방송업체인 주. LG 헬로비전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5g 홀로그램 콘텐츠 및 초다시점 단말. 대용량 콘텐츠 처리 플랫폼. 초실감 콘텐츠 등을 개발 중으로 5g 관련 콘텐츠 육성에 주력 중임 재무 대시 휴대폰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5g. iptv 가입자 증가로 통신 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종속기업 LG 헬로비전의 광고 취급고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 수준의 매출 규모 시현 대시 유한가 구조 개선에도 1회성 인권 비 증가 등에 따른 판관 비 부담 확대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의 수지 저하 및 법인세 비용 증가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무선 iptv 초고속 인터넷 등의 유무선 통신 부문의 안정적 성장 대작 영화 개봉에 따른 pod 판매 증가 1회성 비용 제거 등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전망. 2022년 12월 2일 기준 장마감 LG유플러스의 시가총액은 5조 2612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LG유플러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8위입니다. LG유플러스의 상장 주식수는 4억 3661만 1300 내순한 주입니다. LG유플러스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LG유플러스의 퍼은 8.82배이고 추정 퍼은 8.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4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3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3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852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어은 0.7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66원이고 추정 EPS는 1,503원입니다. PBA어과 BPS는 각각 0.65배, 18,67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5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점 공공이며 목표주가는 17,063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번지 862억원, 8,862억원, 9,79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 388억원, 4,781억원, 7,242억원입니다. LG유플러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43번지 39%이고 유보율은 202.06%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4.33이며 전일 대비해서 45.51-1.8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2.95이며 전일 대비해서 7.65-1.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2022년 12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2,0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05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0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LG유플러스의 종가는 12,050원이며 주가가 LG유플러스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종가는 12,050원이며 주가가 LG유플러스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LG유플러스는 거래량 36만 4,253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364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4만 4,629주, 한양에서 3만 9,517주, 한국증권에서 3만 3,386주, 키움증권에서 2만 7,7102주, 메릴린치에서 2만 7,10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맥커리에서 7만 4,00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만 9,221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3만 4,883주, 키움증권에서 3만 2,401분 8주, 미래의세증권에서 3만 7,4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만 9,400도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0만 7,100세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LG유플러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